오늘은 성호르몬 증진과 신장 기능에 매우 탁월한 약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혼은 배와 참마의 유전자를 합성해 만든 작물이고, 배맛과 비슷하여 땅속의 배라고 불리웁니다. 뿌리의 형태는 마치 고구마와 당근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며 잎과 줄기는 해바라기, 꽃은 감국과 유사합니다. 약혼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땅속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해충을 이겨낼 만큼 높은 자생력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맛은 배의 아삭함과 시원함을 겸비하고, 씹을수록 참마의 달달함이 더해져 있으며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최근 건강보조식품과 다이어트에 효능이 매우 좋다고 알려주면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 재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뿌리 채소 중에 혈관 건강에 가장 도움을 주는 영양분이 고루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 방어물질인 파이토니트리언트 성분이 약혼에 많아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내 지질 침착을 억제해서 지방간이나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장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에서 24명을 대상으로 약혼 추출물을 투여했을 경우에, 남성 정자의 수와 여성질 개선 및 인체의 독성 유물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혼 추출물은 남성의 정자 수를 유의있게 늘렸으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은 에스트라디올이 증가하였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리적 변화 및 조혈 기능에 있어 아무런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고환에서 추출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고, 에스트라디올은 여성 난소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특히 정자수가 복용 후 3개월의 54%가 증가하였으며, 복용 기간에 따라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당과 지질대사 및 간기능을 포함한 신장기능 등에도 아무런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소변검사에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았음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혼 추출물 남성 정자수 감소 및 여성 에스트라디올 부족에 의한 남녀 성뿌림증 결핍에 대해서 치료 개선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약학회에서는 약혼 잎과 덩이 줄기는 남성의 고환 손상을 방지하고, 정자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남녀 정력에는 약혼 잎이나 뿌리를 건조시켜 가루약이나 환을 만들어 꾸준히 복용하면 정력과 체력 증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약혼은 뿌리 채소 중에서 대표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식품 기준에 매우 적합한 채소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칼로리가 100g당 22kcal로 고구마와 감자에 비해서 칼로리와 열량이 현저히 낮게 나갔습니다. 또한 이들 식품보다 나트륨 함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프락토올리고당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쉽게 들고 식이섬유도 감자나 고구마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하는데 약혼이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 혈당 강화 효과를 평가한 결과에서 공복시 혈당이 대조군에 비해 10%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슐린 민감성 개선을 통한 혈당과 식후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약혼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약혼은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쓸 수 있고 뿌리는 다양한 식재료에 이용됩니다. 뿌리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샐러드나 절임 음식과도 궁합이 잘 어울립니다. 또한 김치와 동치미 등을 만들어 먹으면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고 육류에 넣어서 먹으면 기름때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2주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키면 단맛이 강해져서 과일처럼 먹을 수 있고 믹서기로 갈아서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식후후식으로 과일 대신 먹을 수도 있고 간식이나 간단한 술안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뿌리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건조시켜 차로 다려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혼은 평소에 몸이 차거나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인해 가스를 증가시켜 복부평만감을 가져오니 너무 과다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